그럼 설희 씨한테도 연락이 없어요? 한통도 없었어요 지훈아 저기서 챔피언이잖아요 응 거기다 오셨어요 아이씨 아 누워있다 네 지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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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좀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조금 다 같이 치워놓죠 같이 치워야지 지성이가 종종이 깨우고 미세가 지훈이도 자요? 오빠 오빠 일어나 어? 빨리 일어내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잘 때리 응 으흐흐흐흐흫 일어나 어? 꺄아 빠이소 아 누구나 오빠 좀 팬티 냄새 네 하하 그리고 심지어 살색이야 하하 색깔받구먼 하하 야 빠르다 아직 못 내려와? 못 볼 걸 그랬어요. 왜? 미래랑 나랑. 왜? 아직 못 볼 걸 그랬어. 나야. 문이 나가서 이리 오나? 응. 남편 찾기 나랑. 일어내 빨리. 응. 너무 아쉬운데. 빨리. 빨리. 오빠 어깨 안 아파요? 마음이 아파. 마음이 아파. 다행히 못 봤어. 이제 봤으니까 마음 안 아파. 잠깐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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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잠깐 못 볼 걸 봤으니까 빨리. 빨리 입어요 빨리. 오빠 옷 다 입었어요? 아니 그만 내려갈 거야. 소소하게 먹자. 아 형 뭐해. 아 형 뭐해. 아 진짜. 아니 뭐 하는 거예요. 맛있어. 먹어봐. 아 형. 아 형. 아 형. 아 형. 근데 만두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? 만두? 어. 한국에서도 같이. 한국에서요? 응. 고향이 맛이 나잖아. 형 고향 어딘데요? 서울이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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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유명한 음식은 불고기 불고기 스파이크 소스 한국의 살 소스 고추장 그리고 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잘한다 시작 초재가 있나요? 초재가 좋아 초재가 좋아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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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는 원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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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순위권 안에 들을거 같으면 누구예요?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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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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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영